네 안녕하세요 빨간체크 입니다 삼성증권 이벤트 또 폭파 됐죠 폭파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요 보통 때는 하루 이틀 3일 뭐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는 뭐 당일날 올리자마자 폭파가 되네요 네 뭐 1시간 전에는 있긴 있었는데 종료가 됐다고 떴는데 지금은 아예 사라졌죠 네 네 이게 이게 이벤트 폭파가 목적이 아니라 이벤트를 하는게 목적이었는데 자꾸 없어져 버리니까 하지도 못하고 뭐 일단은 뭐 신청하신 분들은 된다고 한다는데 네 그거는 제가 통화해 본게 아니라서요 네 일단은 뭐 신청하신 분은 된다고 안내를 다들 받았다고 하시니까요 되는걸로 하고 네 일단 뭐 4가지 안이 있구요 네 이벤트를 지금과 같이 계속 올린다 터지는지 말든지 상관없이 네 2번 어 유튜브 무슨 회원 무슨 그런게 있더라구요 네 뭐 예 유료고 뭐 몇천원씩 내는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한건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뭐 그런게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전 뭐 그렇게 할 생각은 사실 없는데 이런 제안에서 그렇게 하자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2번을 그렇게 안을 냈구요 3번은 안 올린다 각자 알아서 4번은 기타 의견 뭐 카톡방을 새로 만들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좀 무리가 있구요 네 제가 감당이 안되고 네 네 일단은 뭐 뭐 의견을 뭐 1 2 3 4번 알아서 댓글로 다 같이 투표를 해주시면은 제가 보고 어 주간증권사랑 협의해서 네 제 마음대로 정하겠습니다 네 미치겠네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의견을 좀 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